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공연하러 왔습니다. 서포터즈가 올라와서 가운데로 와주시고요. 봉을 뽑을 건데 뽑아주시고 내가 보고 사람들 보여주고 7번 일곱 번째 순서죠? 네. 저한테는 7번째. 너랑 다 누구? 나가 지내봐 나의 키 슬립 별것 자는 킥버트 브라이드 잘 살고 있어 사람들처럼 대학 졸업장은 있어도 변별한 직장이 없어 내 나이 벌써 27 이제 부모님께 더 이상은 변별할 시간이 없어 저 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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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서 부르지 말아줘 What up people? drinking, smoking, fucking yeah that's all I wanted Okay let's go!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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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ink! Yeah? What? Droicano rated 저한테 가clears 말아 또remos Drinking, smokes, fucking alright All right It's all I want it 28년차 내 인생이 여전히 철지줄 몰라 가끔 가는 면세점에서 위스키 세계를 볼 줄을 몰라 내 학원 같지만 아님 Butterfuckin' skull I just play hard or wicked die Not an angle, what she paid It's like a party Let's live it up Like where we got paid My whole life It's like a party Let's live it up Like where we got paid Drinkin', smokin', fuck it, yeah It's all I want it Drinkin', smokin', fuck it, yeah It's all I want it Drinkin', smokin', fuck it, yeah It's all I want it What? All I want it All I want it What? Drinkin', smokin', fuck it, yeah It's all I want it What? Drinkin', smokin', fuck it, yeah It's all I want it Drinkin', smokin', fuck it, yeah It's all I want it All I want it All I want it I said my whole life It's like a party Hey ią 저는 안혁에서 왔구요 션 테이러라고 합니다 토론토 살 때 이름이 션이어서 이름을 지었구요 일단은 제가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유튜브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12,000명 정도 모였는데 되게 외국인 구독자가 되게 많아요 주 컨텐츠는 일단 리액션 비디오 이런 거랑 제 음악도 올리고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하셔서 LITTV라고 쳐주시면 나올 텐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믿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다음 곡 할 건데 저희 피처린진이 있어요 제가 제일 아끼고 좋아하는 영스온이라는 친구입니다 박수 드라우고 한 번 영스온이라고 합니다 저는 영스온이라고 하고 27살이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요 계속 음악 활동을 디지털로만 하다가 공연장이 설 때가 마땅히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온 형이 피처링으로 불러주셔서 서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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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 저희가 할 곡은 제목이 반갑습니다 앞으로 선정자해 주 벤셋 마 데님 on me 이렇게 다시 한 번 벤셋 마 데님 on me 오케이 바로 갈게요 벤셋 마 데님 on me I'm back 벤셋 마 데님 on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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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living a good life I don't even try 너는 모르지 그저 죽이는 사람 원하지 not mine 난 원하지 not I'm gay one more fuck and see what I like Oh yeah yeah Love star with no guitar Hitting stage is all night 매니젠 마들이 걸치고 rocking so hard 절대 모를 거야 이 기분 노트내고 있어 지금 가슴 파괴돈 like camouflag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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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힘을 알아 널와 꿈이 가다와 Don't call me my brother 우린 아직 친분 없잖아 Hey separate my feet from the ground And I'm a fire wave I'll be flying to the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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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커플 팬셋 마댈 넷어 먹니 커플 팬셋 마댈 넷어 먹니 커플벤 3마디를 모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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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십발을 반수하는 친구 십발 잠을 열고 싶고 나갈 색깔을 골라봤지 오늘은 왠지 기도 놀 것 같아 순수한 맘을 가지고 싶어 평소에 꼭꼭 숨겨넘 더 하얗 맘은 어디있고 빈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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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시간이 흐르는 건 못잡을 수가 게다가 날 빼다 닮은 나이가 마냥 탄생한다면 내가 널 품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파 의심의 눈초리는 무서우니까 도망가기보다 높이 오뚝 솟아올라 오늘은 두부같은 맘을 가졌다 그러니까 양천바지와 힌둥이를 신고 걸어가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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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포스트리트 아 고생 아마 다음 달에 강남에서 방연해 남자들은 미안 but your ladies try to holla head 현대일러라는 이름으로 하는 첫 공연이었는데 너무 여러분들 잘 해주셔가지고 몸둘발 모르겠는데 제 노래가 좋으셨다면 유튜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damn right we are done we are done 오케이, 오늘 공연 끝났습니다 와 어땠어요? 저 유튜브를 홍보한게 재밌었고 아쉬운 점도 있지만 다들 제 노래를 재밌게 즐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영손님? 시청자님들이 같이 재밌게 놀아주셔서 너무 재밌게 놀았습니다 오케이 오반 오반님께서 좋다고 해주셔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한국의 유명 래퍼 오반도 샷아웃 해주시고 진짜 오늘 고생한 친구들 너무 고생했고 그리고 새로운 소식이지만 영손도 저희와 함께 음악을 계속 해 나갈거에요 그러니까 항상 영손 샷아웃 해주시고 그럼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봅시다 감사합니다.